롯데호텔의 최상위 브랜드 시그니엘이 해운대에 개장했습니다. 267 규모로 엘시티 랜드마크동의 3층부터 19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작 관광 중심지 해운대에는 호텔이 없던 롯데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개장식에 총출동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달맞이 고개부터 동백섬까지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탁월한 조망권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럭셔리 호텔을 표방한 만큼 1대1 에스코트 등 탁월한 서비스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롯데 시그니엘 외에도 또 다른 특급 호텔이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업계 라이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그랜드 조선이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 기존 노보텔을 리모델링해 8월에 개장하는 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만큼 해운대에는 올여름 전국 관광객이 몰릴 전망으로 특급 호텔들의 경쟁도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 K&N 김상진입니다.